대처님 2등 하셨네? 축하드리고 2등 처음이죠? 우연히 2등을 하셨어 우연히 찾아온 이 행운 실제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또 우연히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모르지 그죠? 기대하고 하루하루 사시길 바라구요 태처님 10초 전이죠? 입을 싸뇽 침호받고 있는 첨풍설 이거는 이거는 맞아 맞아 이거 저저저 영웅이네 그래서 가서 공격 공격 징그레님 저 벽에 벽에 붙어있는데 왜 기숙공격 디스트럭션 이그라이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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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라이트 징그레님 어떻게 이렇게 랭커라 랭커라 응 그렇지 지금 스킬 쓰고는 가능해요 그러나 에 붙어 줘야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싹 피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 답이 없어 크래식 날리구요 첨풍설 여기서 아직 스킬 마인드 스킬 시간 남아있어 징그레님 빠지네 빠지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어렵겠는데 어렵겠어 잠그레님 크래쉬는 아니라 멀리서 첨풍설이 이제 피쳐먹구요 머스트 캐스팅 이건 첨풍설이 한판 승리 다시 남아있고 다시 남아있고 10초 전 지금 어려워 지금 이제 마인드 스킬 못쓰죠 장그레님도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공격 아 이건 뭐 거의 한방이야 한방 지금 이불 쌍용 칭호받고있는 첨풍설 승리 응 스킬부터 재미가 없어 아니 또 재미있는 스킬은 또 뭐야 응 재미있는 스킬이 뭐 따로 있나 뭐 어떤거 그러게 예를들면 이 스킬이 재미있더라 이런거 있어요 용무기 3단 들고 나왔을때 용무기 3단 응 카라사드 징후받고있는 공자님 상대는 불사추공님 피가 많이 닳아 에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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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어어 에이 이건 어렵네 어려워 공자님 한판 승리 쉬어 별로 다시 나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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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전 2초전 이그나이트 크래쉬 크래쉬 불쌍 죽음이 빠지는데 데스브레스 피 빠지는 스킬은 양쪽 다 걸려있어요 아 아 이거 찍을 생각하긴 해 헬바이팅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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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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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쓰읍 용무기 3단 카라사드 징후받고있는 공자님 승리 10초전이죠 은빛녹댕 용무기 찼나 모르겠네 찼어 용무기 1단 일단 출동 3인조 징후받고있죠 은빛녹댕님 에 여기 왔는데 왜님 글쎄 용무기 1단으로 좀 해볼만한가 궁수가 3단을 해볼만한데 왜님 계속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날리구요 아 이거 많이 다른데 많이 다뤄 은빛녹댕님 원단위까지 또 없구요 쇼타임 샷이 안통했나 안통했어 자체 얼토핑포니사 쇼타임샷 토네이로샷 발트브레로우 까지 날리는데 이게 왜님 피가 안돼라 피가 안돼라 아 이거는 왜님 승리 이 쟤니거 이게 뭐야 육무기인가 아닌데 다시다시 1초전이죠 은빛 늑대님 출동 3인조 증오 받고있고 욕먹 1탄을 일단 친데 자자자자자 여기 사진 가이드도 노출됐어 가이드도 노출되고 저 토론이도 인장 까는 데 걸렸고요 우회님 디스트럭션 버스트 캐스팅 스파이크 4연타 버스트 아 이거 저 저 피까지 빼면 할만한데 저 피통까지 빼면 은빛 늑대님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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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렵네 데스브레스까지 걸렸고 피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어 은빛 늑대님 이쪽에서는 아 이거 안되겠어 왠인 승리 이제 욕먹이 일단 안좋은거 아니게 10초전이죠 동거님 욕먹이 3단이에요 이브킹킹으로 받고있지 칼잔님 자 위자 다행이자 토네이도 샨발트프레벨 연타로 날렸고요 칼잔님 빠지고 여기서 어떡해 배드스탄을 날렸군 칼잔님 complaining 이 주식을 입지기 파는데 이 주식을 입지기 파고 그럼 왠habitude 호 Поэтому 이 주식을 입히는 칼잔님 나왔죠 데스브레스 걸고 어 그냥 있어 지금 어 이게 이상한데 원단이 또 없구요 아 이 시간은 잠시 딴거 한 것 같아 동권님 근데 이게 한방 아프게 들어갔어 한판 동권님 승리 카자님 기회였는데 5초전이죠 4초전 기둥 퇴퇴기 동권님 용무기 3단 아 지금 피톤 까지 깎였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 이렇게 되면 화력 남았네 용무기 3단 입을 치는 칭호받고 있는 동권님 승 3초전 용무기 2단 이에요 절대도 껌치고 바꾸지 대신 독뿌리 2단 껌길인데 아프게 들어갔네 한판 승리 대신님 10초전 155전 205전 7 450전 9 10 아 분신까지 났다 분신까지 냈어 아이 화력이 역시 용무기 2단 절대독금 칭호받고있는 대쉬님 승리 덤칭호받고있는 윌리님 용무기 승리 한판 승리했나 위작길이 붙었어요 나와네 이게 지금 용무기 3단이 아닌데 오 윌리님 셀블리님 노리고 데스브레스까지 갈아왔고요 크래쉬 날리죠 윌리님 빠지고 터네이터 터네이터 인장 윈드바인드 띄웁니다 윌리님 헬바인드 떴어 헬바인드 이때 이때 지금 셀블리님 멀었겠네 윌리님 승리 빙고님 윌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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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 대스브레스 디버프갈렸죠 huge 윌리님 소화 버스트 파이널 스톱 날리고 버스트 캐스팅 까지 환영력 크래쉬 크래쉬 아직 뭐 cp정도 빠진 정도들 빠지고 환영력 보스님 T스킬 까지 사용 크래쉬 날리지 환영력 보스님 파이널 스톰 스파이크 연타 크래쉬 파이널 스톰 데스브레스는 걸렸어 보스님 피쳐워크 피쳐워크 환영력 지금 데스브레스 걸렸어 피 빠지고 있구요 피쳐워크 크래쉬 날리지 환영력 라지 까지는 뭐 피통까진 안 빠졌어 데스브레스 걸렸어 보스님 피가 피가 빠지죠 보스님 피 피 피 피가 지금 빠지고 빠지고 피가 빠져있어 보스 아 이거 환영력 승리 한번 위작길인데 10초전 버스님 나오고요 5초전 한형님 지금 용무기 3단 더 들은 것 같네 그치? 발역에서 약간 앞서 있다고 봐야지 뛰어왔네 뛰어왔어 뛰어왔어 포스님 땄죠? 한형님 아 이번엔 반대로 떴어 그러나 포스님들이 계속 따라 피가 데스브레스까지 걸렸고요 포스님 지금 용무기 커터 들고 있는 것 같아 포스님 데스브레스 사용해 거기서는 너무 크고 그냥 그게 크지 한형님이 승리했네 이게 지금 용무기 3단 커터 같은데 그렇지? 그쵸 ? 요거 요거 요거. 맞아? 용무기 3단 것 같다.